테드 기어 장례에 대해서 뭔가 언급하던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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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야 바로 옆에 있... 어 자리 바꿨구나 저기 이것 좀 가져왔는데요 음음음음음음음 자 하나 도왔죠 자 지금 여기 퀘스트가 3개 있습니다 퀘스트 3개 신서 훔치기 그리고 루닐의 일기 여 꼬인다 어디가서? 야 뭔? 뭘 저렇게 멀리 있어? 자 뭐 좋습니다 비켜 이것더라 자 좋아요 예 오케이 자 은밀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니들 여기 딸 있어 딱 대기 자 대기 너도 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작동 자 너도 대기 그래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자 은밀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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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밀... 은밀... 그게 아니라 아 이 스케일레톤들 진짜 짜증나 죽겄네 이거 야 차라리 그래 따라 따라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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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따라 날 따라 날 따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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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마지막에 하고 어디냐 여긴가 자 바트하임의 탑으로 가서 저기 다크쉐이든가 뭔가 하는데로 가서 일기를 가져오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친설을 일단 갖추고 가서 보여주는 걸로 자 수호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려면은 일단은 저기는 낮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저놈이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는 분명 문을 잠가 놓을거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문단속은 잘 할거에요 네 그걸 락핏으로 딱딱 하고 들어가서 그거를 가지고 싹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문 다시 잠꼬 내가 잠꼬 락핏으로 저거 다시 잠글 수 있나? 그건 좀 어려우려나? 음 안 들키면은 뭐 내가 훔쳐갔다 뭐 그런건 모르겠죠? 음 모를거야 아 여기니? 자 다크쉐이드 자 절로 가도록 하죠 어 자 가자 설마 또 여기에서 내 앞길을 막는 쓰레기 같은 놈이 있네 야 처리해 자 한손에는 이 친구 야 처리해 녀석을 없애버리는 것이야 어 깜짝이야 얻놈이여 뭘 화를 우와 이리와 이리와 어 잡았니? 너도 참 또 기묘한 자세로 있는구나 너 근데 뼈는 왜 없니? 얘들아 가서 처리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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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비어있.. 아 비어있네 자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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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들을 처리하는 것이.. 쟤는 몇 마리가 벌써 올라가 있네 이 위에도 있나? 어? 하이? 어 어 어 어 음 자 알아서 처리해 얘들아 아 아유와유와 요런데 이런게 있었구나 자 처리해 얘들아 어 여기서 요렇게 하면은 쟤네들한테 피해가 없을려나 뼈 하나가 부스러졌네요 뼈 하나가 부스러졌네요 저런 써먹지도 못할 어 락핏 오크제 음 뭐 필요없어 자 저기 앞에 또 한 마리가 있긴 하지만 저건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뼈가 아까워요 뼈가 일로 내려가자 그래 니들은 알아서 내려와 자 그러면은 어 다크쉐익드 이쪽이야? 어허 어허 아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군요 맞나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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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돼 저거 저 길 따라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길 따라서 괜히 이상한데에서 낙사하면 안되니깐 여긴가 이쪽으로 쭉 가면은 어 이 근방인거 같죠? 저쪽인가 보군요 일단 밑으로 쭉 내려가서 어허 이 근방인가? 뭐야 아 깜짝이야 어 어 뭐 저쪽이야? 음 뭐 사람이 죽어있네 어 어 아이오야 밀지마 어 아가씨 괜찮아요? 어 자,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자, 까치. 내가 살려줄게. 따라와. 넌 내꺼야, 이제. 금? 아, 여기 금이 있군요. 어휴. 산적이 하나 더 있네? 어, 락핏은 가져갈게. 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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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, 이것으로 파티는 완벽하게 졌고요. 음, 파티는 완벽해졌고. 여기에 또 이제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건데. 웬만해서 이제는 필드에 나오는 산적 이런 애들 이외에. 그 혼자 싸돌아다니는 애들이. 너무 잡기 힘드니까. 오히려 필드 밖에 있는 게 더 싫어요. 아까 전에 숲의 수호자라든지. 뭐 그런 애들. 자, 일단은. 어떻게. 여기 또 누가 있나. 누가 있나. 누가. 있네. 트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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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롤. 저게 트롤인지. 저거 뭐냐. 그, 뭐라고 하지 저거? 그거 있잖아.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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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그. 그, 어, 혹성탈출. 너 칼 어디서 가져왔냐? 칼, 칼이 주, 여기 근처에 떨어져 있었니? 아니 뭐 칼을 주워와? 배낭에 뭐가 있나 볼까나. 어우, 싹, 노드. 빵. 어딜 와, 이씨. 어딜 기어와. 응? 어, 트롤. 아유, 얘. 너 생각보다 잘 싸우더라. 근데.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더 쎄. 가자. 가자, 트롤. 음. 자, 트롤을 움직여서. 어디로 가야하오. 자, 트롤. 오고 있니, 얘들아? 그렇지. 자, 트롤을 움직여서. 이 금방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. 저기 있군요. 자. 트롤 대. 트롤. 야, 트롤. 여기 있잖아. 아, 깨, 깨. 야, 멍충아. 야. 오오오. 야, 트롤. 엤만 엤만. 뒤뒤뒤뒤뒤뒤뒤뒤뒤. 뒤뒤뒤뒤뒤뒤뒤뒵. 니 뒤. 그래. 싸워라. 싸워라. 왜 안 싸워? 포효하지 말고 때리라고. 으잇. 뒷. 야, 어디. 너 어디가. 야, 어디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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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싸워. 아니, 동족들이랑 싸우기 싫은 거야? 뭐야. 야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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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주춤하지 말고 주춤하지 말고 싸워 싸워 야 왜왜왜왜왜왜 야 야 이 썩을 야 야 트롤 아 저 저 트롤짓 하는거 보면서 저거 누가 트롤 아니랄까봐 어 트롤이 둘인데? 잠깐만 아 저 트롤짓 하는거 봐라 야 노드 다시 일어나봐 니가 좀 도와줘야겠어 음 자 난 여기 숨어있고 자 어디까지 가는거야 어 우리 노드 잘 싸우고있나? 음 거저저 참 저 도움 안되는 저것들 아 너 아직도 여기 있었니? 야 저것좀 없애봐 자 녀석을 없애 그렇지 하지만 니가 못이기는거 알고있으니깐 나는 여기서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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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스켈레톤들아 거기서 그러고있으면은 한 방에 터질놈들이 한 방에 터질놈들이 한 방에 터질놈들이 야야 트롤 이쪽이야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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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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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어디가 여기야 여기여기여기 어디갔어 여기 어디갔어? 보이질않아 쟤가 어디까지 들어가는교 음 아니 트롤들 저거 어디까지 가는거야 어허 야 트롤 트롤 저쪽에 녀석은 저 녀석 저 녀석들에게 맡기고 저는 저쪽에 또 트롤들이 있으니깐 저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인가? 피꼼 음 여기에 두 마리가 있는건가 자 어디가 니 마나가 내 피가 먼저 니 피가 먼저 내 마나가 먼저네 얘 어디간거야 아이 트롤들 좀 짜증나는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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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 이거 내 마나 하나가 한 방이 저 트롤 피 한 방입니다 아 이러면 저거 잡기 힘든데 트롤들이 트롤들이 워낙에 저거 뭐지 회복력이 빨라가지고요 내 회복력이냐 저 녀석 회복력이냐 그 차이입니다 어이구 내 어 이 마법이 더 셌군요 그건 그렇고 자 여기서 한 시간 대기 깜짝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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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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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내 눈앞에 트롤이 생겨 깜짝 놀라게 음 어 이대로라면 저렇게 때리고 싶지만은 저때로 때리고 싶지만은 마나가 부족하니깐 야 근데 스킬랩톤 한 마리 어디갔어 어디갔어 너네 자 저 스킬랩톤 전사를 박살이 낸 박살을 내는 한일서도 저는 트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 너무 오래 끌면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애 그렇죠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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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마나가 너무 부족하다 저리 안가냐 어어 저리가 한번만 더 하면 된다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어디갔어 얘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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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안가 이씨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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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어허 진짜 시컵했네 잠깐만 잠깐만 진짜 시컵했어 방금 전에 깜짝이야 아니 왜 뒤에서 갑자기 스케 왜 트롤이 나타나 너 뭐하니? 깜짝 놀랐네 아니 뭐 뒤에서 갑자기 트롤이 나타나? 자 그래 니피 채워라 난 마나 채울게 어떻게 이리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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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갈라고 어디갈라고 어딜 갈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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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꼬 갈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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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어디 아 앞에있었구나 미안해 쟎아 제가 문제는 트롤을 언데드로 부활시켜도 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. 싸우질 않아. 이 썩올롬들이. 서로 안 싸워. 이 만화 회복력이 중요한데 포션을 막무가내로 쓰는 것도 좀 그렇고 그 와중에 자루? 자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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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 먹었니? 나 방금 뭐 먹었지? 뭘 먹은거지? 아 털가죽을 먹었구나. 자루 봤잖아. 방금 감자 토마토 뭘 보냐? 야 혹시 모르니까 너 여기서 대기해 넌 그냥 여기서 터미네이터 놀이하고 있어 쫓아오면 안 된다 너네들 너네들 혼나 그러다가 자 자 여기 근방에 트롤이 있을텐데 자 제가 제일 용서 못하는 거 고위 트롤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 어딨는거야? 깜짝이야 이씨 근데 이 트롤들 어딨지? 트롤 한 마리 어어 이리와 어딨는거야? 트롤들이 어어 있었구나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이리와 자 한 마리 잡았고요 저 트롤은 이제 절조차옵니다 후아! 후아! 후야차! 후야차! 응?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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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네들이랑 싸워 걔네들이랑 싸워 옳지 잘한다 아이그 아이그 은행버섯? 이거 필요 없는데? 내가 필요한 거는 흰 머시기인데 토끼 채집 토끼다리를 얻었고요 조롱박 오메! 깜짝이야! 내 쪽으로 온다 아니 올 거면은 온다고 얘기를 해 썩을놈아 응? 저게 트롤이야 유인원이야 침팬지야? 뭐야? 쌍 레이저건 대기하라고 했다 니들 대기하라고 했어 대기하라니까 뭘 싸워가지고서는 자 레이저건 어디 갔노? 자 회복하기 전에 먼저 때려주고요 해골전사들이 한 대씩 톡톡톡 쳐줄겁니다 이러면은 불 때문에 안 보여 트롤 어딨어? 트롤 어딨어? 트롤 어딨어? 잡았니? 그래 잘했어 그래 이렇게 싸워야지 얘들아 트롤 지방을 또 어디서 쓰는 건지 모르겠네 호커구기 호커구기 어 중갑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어디로 가야되지? 삐켜 얘들아 아 저쪽인가? 자 이쪽으로 가면 또 트롤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일단 세이브 한 번 다크헬프 다크헬프 자 너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리 일어나렴 어 여기서 아 이것도 괜찮죠 투척무기인데 여기 뭐 뭐야 아무것도 안나와? 뭔가 허망한데? 자 갑시다 뭐 그럼 다크헬프에게 그냥 새로운 생명만 부여했을 뿐이죠 그러면은 깜짝이야 어 여기가 입구죠 어 입구로 왔네요 돌아왔네 이쪽으로 돌아서 오는 거구나 자 그럼 나갑시다 예 어 트롤 한 5마리 상대했나? 4마리 상대했나? 아이아이아이아이아 아이아이아 발 밟았어 뭐 가시같은거 밟은거 같은데 아 이렇게 기분 탓인가? 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기를 회수했고 음 음 음 예 일기를 회수해서 갖다주고 이제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친서를 빼돌리면 되는 건데 친서 빼돌리는거는 깜짝이야 친서 빼돌리는거는 자 내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